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 요즘 티셔츠 주문이 좀 많아 가지고 좀 바빴어요 이것저것 어 뭐 단체티 주문도 많이 받고 가족티도 받고 뭐 그렇게 또 강의도 나가고 좀 바쁘긴 했는데 아 그래도 이제 틈틈이 주식을 하는데 그냥 바쁘다 보니까 어 그냥 스윙적인 관점으로 그냥 꾸준하게 계속 사모았어요 사모으는데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매일매일 떨어지기만 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손절하고 다시 한번 돌아가자 라는 생각에 예전에 이제 단타를 좀 몇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 제 블로그나 제 유튜브 보시면은 주식 이렇게 좀 컨텐츠 올린거 보면은 알 수 있는거 있을거에요 소액으로 어 시작하는 그래서 뭐 몇천만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주식 쉽지 않더라구요 예 물론 이렇게 쉬우면은 누구나 다 하겠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소액으로 단타 했을때는 잘됐던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 금액을 좀 높여서 어 시작을 해봤어요 예전에 소액 해가지고 그냥 만원으로 하는 컨텐츠 예 그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만원에 10%를 벌어도 20%를 벌어도 2000원이잖아요 한달을 못버티고 그냥 어 2000원 뭐 이렇게 조금씩 푼돈 벌다 보니까 어 하는거에 비해서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주식은 복리잖아요 복리로 수익을 보려면은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어 제가 금액을 조금 올렸어요 만원에서 30만원으로 여러분들 돈깡 아시죠 어 돈이 깡패다 라는 그런 의도로 만드신거 같은데 30만원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구요 예 동깡님이 그래서 저도 동깡님처럼 되려고 30만원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스윙 예 스윙으로 계속 돈 들어오면은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서 계속 쌓아가려고 했었는데 어 그것도 쉽지 않은 방법인것 같아요 예 손실도 꽤 컸구요 그래가지고 단타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음 오늘은 거래처 좀 다녀오느라고 2시부터 3시까지 거래했어요 1시간 동안 예 초단타로 예전에는 어 손실을 보는 종목이 있으면은 어 손절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두개 쌓아두다 보니까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구요 어 손절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기법에다가 어 손절을 더 추가했는데 뭐 나쁘지 않은것 같아요 오전이 보통 숙률이 더 높은데 오늘은 어 할까말까 고민을 했어요 오후 해봤자 시간도 별로 없고 오후에는 숙률도 많이 없는데 라는 생각에 어 생각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래서 투자원금은 30만원에 어 목포수율은 10%로 했어요 근데 어 내일부터는 20% 예 20%로 잡아볼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한달 후에는 뭐 이정도 돈을 벌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저도 내일부터는 10%가 아니라 20%로 잡아가지고 30만원으로 투자를 다시게 해보려고 해요 손절도 해가면서 전에는 손절을 안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손절을 해보려고 해요 네 어 조선내와 아 조선내와 같은 경우에는요 사고나니까 더 가더라구요 팔고나니까 내가 팔면은 더 가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초단타 예 빨리 먹고 빨리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욕심 부려가지고 내가 2% 3% 좀 더 먹을거야 라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손실이 더 큰 경우 많더라구요 그래서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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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나오는데요 조선내와 1.73% 삼성제약 1.2% 해가지고 예 요정도 수익을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대한제당 예 대한제당 0.8이 1% 못먹었네 예 어 대한제당도 꽤 가던데 이수학 아 이수학은 팔고나니까 얘도 엄청 가더라구요 안가는거야 막 떨어지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뭐 손절을 하긴 했는데 예 큰손절은 아니고 0.02% 어 네 손절을 하기는 했어요 모아텍 1.62 예 요거 세종목 해서 2.42% 수익이구요 그 다음 엑서지 엑서지도 아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하더라구요 엑서지가 뭐 급등량이 엄청나더라구요 얘가 보니까 그러더니 결국에는 상한가 갔어 와 엑서지 무섭더라구요 무섭게 급락 급락 급등락이 그냥 와 장난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결국 상한가 가서 어 그 급등락 나왔어 내가 팔려고 하니까 급등락이 팔려고 하니까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제때 못잡았었는데 예 그래도 손절은 아니었고 GSE 텔레칩스 아주 소액이지만 나름대로 조금 먹어서 그나마 다행이구요 그렇게 해서 2% 세종목 해서 그렇게 됐구요 그래서 0.7% 0.7% 그렇게 모아가지고 하니까 요것도 모으니까 3.7에 21 예 2%가 생기네요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그리고 바이오니아 아 바이오니아가 손절을 했어요 예 1.15% 예 손절을 하고 대성에너지 조선선재 조선선재가 아 좀 더 갈 것 같긴 했는데 예 많이 못갔어요 그래서 조선선재가 일단은 30만원어치 사긴 했는데 물타기 10만원 더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조금 예 그래서 약간은 뭐 물타기 조금씩 하긴 해요 30만원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근데 가능하면은 30만원 안에서 이제 수업을 보려고 그렇게 시작은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30만원을 시작하고 내일에 오늘에 이제 어 3만원 벌었으니까 33만원으로 시작하고 이런식으로 이제 복리로 가져가려고 하구요 그렇게 해서 어 에메리지도 0.93% 예 요렇게 해서 총압이 총 9.42% 예 아 10% 10%가 못포였는데 10%를 못 냈네요 네 이게 시간이 좀 짧았어요 게다가 오후라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거래다 보니까 오후에는 좀 종목이 잘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수익이 좀 짧았고 오전에는 많이 나와요 오전에는 종목이 많이 나와서 오전에는 한 20% 정도 수익을 보고 오후에는 한 10% 정도 그래서 많이 볼 때는 정말 30% 까지 수익을 보기도 했는데요 한 평균 20% 정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날 예 다시 그 맘먹고 시작했는데 1시간 투자로 어 10% 수익을 냈구요 내일은 예 평균 한 20%니까 내일은 한 30% 정도 도전해 볼까 해요 그래서 손절도 두 종목이 있기는 했어요 예 손절이 두 종목이 있었는데 한 종목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오늘 3개 6개 어 9개 10개 11 12 열쇠 열쇠 종목을 갖다가 매수했는데요 한 종목 손절 이수학은 예 뭐 손절이라기보게 되게 애매하긴 해요 그죠 예 그것도 뭐 예 열쇠종목 중에 두 종목만 손절이고 나머지는 예 그래도 수익이구요 요 정도면은 오히려 수익종목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원으로 시작해서 어 크게 만들어 갈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30만원으로 이렇게 차고차고 복리로 만들어 가다보면은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%로 잡긴 했는데 20%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요런 식으로 하면은 제 경험상 여러분들도 어 소액으로 음 요런 것들을 돌파매매라고 해야되나 어 유튜브에서 보니까 돌파매매 뭐 이렇게 초단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하고 있는 기법이 아마 그런 종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초단타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수익이 커요 이게 그래서 큰 돈으로 하는 것보다는 소액으로 이렇게 좀 복리로 늘려가면서 여윳돈 가지고 하는게 오히려 여윳돈 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조금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100% 몰빵 들어가지 말고 10% 정도 예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예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 천만원 가지고 있다 예 그러면 10% 100만원만 가지고 윤통하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게 복리로 잘 싸면은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 천만원에 10% 그리고 충분히 수익 잘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 성투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구요 여러분들 혹시 가족티 회사티 뭐 맞춤티 로고티 캐리커처티 필요하시면요 여기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은 티셔츠 이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도 도 감사합니다.